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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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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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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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거의 단독 공연을 1년 가까이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앨범이랑 같이 준비했으니까 올해도 참 바쁘게 살았어요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요 사실 아직도 술이 안 깬 것 같아요 다들 조촐하게 뒤풀이 했어요 양꼬치집 가서 연태고량주랑 칭따오 섞어서 계속 마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어디 안 가고 그냥 라이브 잠깐 쉬려고 밖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걷고 있습니다 동네 걷고 있어요 네 어 네 그래서 같이 고생을 많이 해서 공연 직전까지 다들 거의 잠도 못 자고 해서 아쉬운 마음에 했죠 이제 긴장 풀리고 하니까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냥 술 먹고 스티커 사진 찍고 제가 원래는 같이 노래방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취해가지고 개기 부렸거든요 술도 먹으러 가자고 했다가 저는 정작 속이 안 좋아져서 혼자 도망 나왔어요 그거 이제 저 생일이라고 몰아주기 하셨어요 근데 몰아주기 한 것 중에 제일 양호한 걸 올렸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 다른 사진들이 조금 타격이 있어서 아 어디 안 가고 그냥 산책하고 있어요 그래도 얼굴이 빵떡이에요 감사합니다 좀 되게 꿈같은 주말이었어요 그냥 너무 즐거웠고 되게 저한테 너무 의미가 깊었던 공연이라 어 계속 오늘 하루종일 술병에 고통 받아 하면서도 계속 좀 곱씹었던 것 같아요 하루종일 아마 계속 그러겠죠 쉬는 동안 진짜 와 살면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연하는 내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계속 그 오 와 뭐 말로 약간 표현이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뭐 페스티벌 이런 것도 재밌지만 역시 콘서트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제일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네 네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제가 올해 이제 올해 이제 4월이었나? 4월쯤에 이제 대뜸 블루스케어 가시죠?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벌써 이렇게 11월까지 왔는데 참 묘해요 그리고 올해도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지방에 이제 부산이나 여러 지역으로 가서 콘서트를 해보고 싶었지만 이제 체력 체력 체력의 한계가 와서 음 아무튼 멀리서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USB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제 노래 해피투게더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첫 콘 때 저 인생 첫 단콘 때 단사 찍는 걸 몰라서 단사 사진 찍는 그냥 공연 끊었으면 그냥 아 가야지 하고 그냥 가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첫 단콘 때 단사 사진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네 네 아침 8시 반이요 그날 춥던데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멀리 왔나 춥네 너무 멀리 왔나 팬사인회요 사인회는 그런 거는 연예인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음악 업계 종사자 입니다 좀 멀리 나올까 하다가 추워서 다시 돌아갈래요 너무 춥다 숙취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으윽 이러면서 꿀물을 한 네 잔을 마셨나 그리고 좀 자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USB 파일이 안 열리면 우선은 캐스퍼라이브에 문의를 부탁드리고 어 좀 몇몇 개가 USB가 오류가 다른 게 있어서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편지 전달 다 받았어요 그리고 선물들도 막 케이크도 너무 예쁜 케이크들이 갑자기 대기실에 케익이 막 쌓이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응 췄 가사 오오 지디 디디 그냥 백수인데 백수 백수 오오 디디 아니면 선물 가능한 그게 아니라 제가 정신이 없어서 공지를 못 했어요 선물 가져오지 말라고 매번 공지를 했는데 근데 그냥 방금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꽃이랑 막 어떤 뭐 되게 특이한 뭐 꽃이 들어있는 무슨 램프 뭐지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편지랑 뭐든 그림 그려주신 거랑 제가 너무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몬더그린은 꼭 1번 트랙부터 서순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우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이제 전작이었던 헤드웨이크 그 내부에 들어있는 CD 내부에 들어있는 이미지인데요 그게 이제 제가 모티브로 따온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그게 사랑 그러니까 둘이 도망치는 거 저는 좀 그런 그런 스토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도피하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산악과를 먹어가지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둘이 근데 그 와중에 손 잡고 도망치는 모습이 어렸을 때 이제 무슨 만화로 된 성경을 보고 그게 되게 저한테 엄청 머릿속에 많이 오랫동안 박혔어요 저는 그걸 이제 제 아티스트 로고로 쓰고 있어요 로고가 뭐 이름을 폰트로 폰트든 뭐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그 그림을 제 로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티스트 로고가 오랫동안 없었는데 뭘 하지 싶다가 그냥 그 그림이 그냥 모든 걸 설명해주는 거 같아서 그래서 그 우표는 저의 아티스트 로고입니다 글자가 없어요 로고지만 글자가 없고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제 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16, D17은 16일, 17일일 수도 있고 뭐 영화 극장의 좌석 번호일 수도 있고 근데 공연이랑 어떻게 그게 끼워 맞춰 지네요 사실 포토카드가 아니라 폴라로이드에요 폴라로이드 그 그거 이제 엠카 나갔을 때 그때도 이제 캐스퍼 스태프분이 같이 가주셨거든요 매니저로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열심히 찍어주셨어요 근데 그 사진을 이제 해서 나눠드리면 어떻게 했냐고 먼저 제안해주셔가지고 네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네 아무튼 아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맨날 그냥 어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듣는구나 라고 생각만 했지 피부로 와 닿았던 적은 없어서 그랬는데 어제 좀 보고 많이 느꼈어요 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듣는구나 라는 걸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게 많이 듣는구나 그래서 좀 멍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공연에서 갑자기 갑자기 기자회견처럼 됐네요 음 그래서 VJ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윙크라는 팀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솔로에서의 VJ잉은 좀 결이 다른데 솔로에서의 VJ잉은 그 독일에서 활동하는 이제 아티스트 분한테 제작 요청을 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했어요 솔로 때 나오는 이제 그 네모난 네모난 그 스퀘어에서 이렇게 폭죽 터지는 것과 그냥 사람이 계속 걷는 모션이 나오는 그냥 사람이 계속 걷는 모션이 나오는 그 VJ잉은 이제 외부에 이제 외부에 이제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에게 구입을 했고 앨범 커버 같은 경우는 이제 벨라루스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한테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번 앨범 자체는 제작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다 새로운 거였어요 그냥 안 해본 것들과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던 걸 그냥 다 해본 거라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좀 스스로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이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올해 자체가 왜냐면 저는 인디펜던트인데 이제 형 내가 그냥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냥 왜 이렇게 단순한 걸 왜 진작에 생각을 못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냥 하자고 그냥 물어보고 뭐 아니면 말고 라고 생각 을 왜 진작에 안했지 해서 이제 네 맞아요 의도한 거예요 어 감정에 벅차서 글쎄요 저도 그걸 좀 표현하기 힘든데 그냥 그냥 그 생각 너무 강하게 됐어요 와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이 오네 그냥 내 내 삶에서 이런 순간이 오는구나 하면서 막 그 전까지 되게 막 좀 괴로웠던 그 시간을 버티던 순간이 갑자기 막 좀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건 건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묘셨어요 와 제가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음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내성적이기도 하고 뭐랄까 좀 사람한테 먼저 잘 못 다가가는 성격이라 그냥 모든 게 전 어려웠어요 그냥 학창 시절 자체를 떠올리면 물론 그 가운데 몇 가지 소중한 기억들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뭔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어 사람 관계도 더 어렵고 뭔가 싫다고 말을 잘 못하고 되게 그랬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뭔가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이게? 라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있었어요 좀 오랫동안 지속됐던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아 뭔가 나랑 닮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생겨서 되게 즐겁다 정말 정말 친구로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좋다 라는 생각 그게 좀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생일 축하를 그렇게 거하게 와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저는 그러니까 생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 생일을 그러니까 축하받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뭔가 항상 기대하면 기대 그러니까 기대라는 걸 사람은 당연하게도 하지만 자꾸 기대하다가 그게 기대에 부응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좌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좀 어렸을 때 그걸 좀 많이 느껴서 애초에 그런 축하받는 거 자체에 대한 그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냥 항상 거부감을 느끼고 응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생일 되면 더 오히려 생각을 안 하려고 막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갑자기 막 그렇게 내가 눈으로 마주하는 사람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생일 축하를 불러주니까 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되게 아 이제 이제는 그 옛날에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굳이 아이저프스를 특별하게 여기겠다 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땐 축하받는 시간이 있구나 축하를 그냥 받아도 되는 그리고 축하해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그 응 좋았어요 네 그 저는 공직석상에서 안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울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로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절대 그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 2시 30분은 2시 30분인데요? 웬 잠원 14장 30촌?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날이 좀 추워서 그런지 좀 코가 나오더라고요 날이 좀 추워서 그런지 코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안 흘리는 이유는 내가 사랑했던 애 가사에 나옵니다 약간 독소굴에 나오는 카네키처럼 조금 특화됐달까 엘피요? 엘피요? 헤드에이크 엘피는 제작 중이에요 지금 사실 제작 중이고 원래는 연말에 릴리즈가 될 계획이었는데 공장의 사정에 의해서 좀 미뤄졌습니다 내년 한 봄쯤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새 아저씨 그 뭐 올라오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량은 저번보다는 눌렸어요 뭐지? 손이요? 손은 안 시려고요 딱히 이제 내일이 입동이네요 저 제가 딱 태어난 날이 입동이거든요 94년 11월 8일이 입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쌀쌀한 날씨를 좋아해요 더 추위를 안 타는 건 아니지만 추운 게 좋아요 더운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모든 페스티벌은 다 봄이랑 가을에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하면 뭔가 고문당하는 느낌이에요 여름에 하면 고문당하는 느낌이에요 입동이요? 94년 11월 8일이 입동이였어요 법적으로 7,8월을 페스티벌에 금지시켜야 돼요 너무 뜨거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 없으시겠어요? 달이요? 아니요 달 못 봤어요 안 보이는데요? 띠부실이요? 그거 공책에 붙이려고요 개명한다는 소리요? 개명 안 하는데 슬리브 착샷 왜 안 보여주냐고요? 저한테 작아요 저 그거 입으면은 그 뭐야 뭐야 그거 그 외에 좀 대형견한테 쫄쫄이 티 입은 거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내 옷이 그래서 저 못 입어요 순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제작된 겁니다 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저한테 엄청 작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굿즈를 그렇게 뭐 엄청 만든 역사가 길지 않지만 제가 굿즈를 의류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게 없잖아요 창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힘들어요 나름의 변입니다 저의 그 사이즈를 다양하게 뽑아버리면 굿즈 그 재고 관리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재고 관리 하려면 작업실 한 켠을 다 쌓아놓던가 아니면 집에 창문을 다 막아버려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아 제일 수요가 많은 그 공연장의 어떤 그 그걸 보고 그 연령대와 성별과 그걸 보고 아 그래 가슴이 아프지만 모두를 위한 건 만들 수 없겠다 그래서 그 순전히 그 이번에 그 공연 예매율을 보다 보니까 여성 관객이 81%였고 심지어 그 81%도 다 10대 20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삼키면서 결단을 했죠 아 그래 모두를 위한 옷 따윈 없다 이렇게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안하지만 그 그 18%의 남성분들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도 입을 수 없지만 이제 결... 용단을 내렸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였고 저도 못 입어요 그래서 착샷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옷을 크게 만들어서 살을 찌우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적극적인 적극적인 남성분들이 많아졌어요 공연장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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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이제 돌려받는구나 세월이 돌고 돌아서 십몇 년 만에 이제 그때 이제 업보들이 이제 이때 다가오는구나 이래서 아홉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 담요 좋다 담요 좋아요 담요 만들.. 근데 담요 팔 거면은 약간 하반기 공연을 해야겠나? 담요 업보 쌓였던 게 이제 그때 크리티컬 터져가지고 이틀동안 당했는데 이런 기분이라는 걸 이제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모자 모자 좋아해요 저 모자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 이 모자만 써요 모자 모자랑 목도리? 예쁘겠다 그쵸 모자랑 머플러가 원래 딱 그 가을 겨울의 세트잖아요 모자 뜸 뜸 뜸 뜸 뜸 뜸 뜸 뜸 여러분 굿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또 그때 가보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콘서트가 언제일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동네 돌아다니면요? 아니 없어요 정말 어쩌다 가끔 있어요 그냥 이제 낮에 좀 젊은 사람들 많이 가는 카페에 가면은 정말 가끔 예전에 정말 예고 없이 이제 카페에 갔다가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나갔거든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혹시 테이머스 맞으세요? 그래서 네 이러고 들어갔어요 저도 왜냐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몰라서 순간 이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놀래가지고 네 이러고 들어갔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죄송해요 그게 좀 되게 민망해 하시는 표정이 좀 기억이 나요 모스부호는 레인보우 가사를 모스부호로 이렇게 다 레인보우 가사예요 가사를 그냥 모스부호로 표기했어요 괜찮았죠 아이디어 괜찮았죠 아이디어 만나면 만나면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도망가기 바빠가지고 어 네 안녕하세요 그냥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사인해드리겠습니다 토요콘대 피아노치다 왜 뽑았냐고요? 틀려서요 코드 까먹어서요 갑자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이게 아는 건데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인사하면 당연히 받아주죠 사람인데 인사하면 당연히 인사해야죠 저는 저는 까칠하지 않습니다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그렇지 낯을 많이 가리는 게 약간 까칠하게 비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날선 성격이 아니어서 인사하시면 인사를 합니다 저도 근데 대신 낯을 가릴 뿐입니다 구름과자 피우냐고요 가끔요 잘 안 해요 왜냐면 노래할 때 안 좋아서 이게 그 차라리 커피 마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지 산책 좋아해요 특히 이 날씨에 걷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운동 운동 운동을 막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박혀서 매일 합니다 그냥 집에서 푸시업합니다 산책이란 제목의 노래는 좀 오글거려요 저는 커피 딱히 가리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로는 그냥 다크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거 제일 좋아하는 원두가 인도네시아 만델링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그거 위 약하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진짜 위 저도 이제 계속 마시다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마시면 위 경량해요 진짜로 위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요 위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요 위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요 또 밥 잘 먹어요 어제 또 계속 먹었고 그 공연 끝나고 나서 양꼬치 한 열두 개? 열두 개 정도 먹었어요 저 사랑니 안 뽑아봤는데 저 저거 좀 큰일 났어요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사랑니가 4개가 있는데 다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일자로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로로 사랑니 4개가 가로로 다 누워있어요 그래서 저 그거 치과에서 못 빼고 대학병원에 예약해야 된대요 그건 이제 전신마취하고 뽑아야 된대여가지고 어쨌든 내년에 사랑니나 뽑으려고요 사랑니 뽑으면 사람이 진짜 다람쥐 같던데 벌한테 얼굴 엄청 쏘인 것 같아요 사랑니 뽑은 사람들 얼굴 보니까 너무 예뻐 식빵 문든다고요? 아 씨 안 그래도 제가 얼굴이 약간 사각이거든요 턱이 사각이라 그럼 진짜 식빵 문든 것 같은데 뽑으면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아 이제 추워요 이제 들어갈래요 아무튼 그냥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떨까 얘길이 좀 얘기가 좀 샜는데 추워서 들어가려고 추워서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자려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이틀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에 봐요 그럼 같이 오신 거지 남겨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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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